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자식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다며 울고 있는 아줌마 데리고 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오히려 하나님이 구해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봅시다. 제목. 모태신앙인 우리 딸아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타락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버렸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아니 아니죠. 아줌마 너를 버린 겁니다. 너를. 원제. 모태신앙 딸아이의 교회 거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방탈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저처럼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을 테니까 이렇게 고민을 올려봅니다. 다만 미리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게 아무래도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편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 그냥 조용히 뒤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똑같은 기독교이신 분들께만 묻고 싶다 이거예요. 제목처럼 저희 딸아이는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이제 1학년이고. 그런데요. 전에는 절대 안 그러고 순종적이던 아이가 주일에 그냥 조용히 쉬거나 친구들과 놀고 싶다며 교회를 안 가요. 그리고 그게 벌써 두 달이 넘어갑니다. 세상에. 그래도 처음엔 조용히 기다려주면 다 해결되겠지. 다시 돌아오겠지. 이러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하며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이게 나아지기는 커녕 애가 점점 더 벗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잠들기 전 성경도 읽지 않고 그도 모자라 엄마인 제가 프린트해준 성경 구절도 이미 다 버렸더라고요. 정말 말로는 다 쓰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안되겠다 싶어 딸아이를 억지로 붙잡고 혼을 내봤는데 세상에. 얘가 반성을 하긴 커녕 자기는 잘못한 게 단 하나도 없다며 너무나 당당합니다. 아니 되레 역정을 내면 엄마인 저한테 대들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모습에 심장이 아파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되는 게요. 저희 딸아이는 저나 주님께 이럴 아이가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로. 모태신앙이라. 아주 어릴 때부터 믿음이 충만했던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교회에 가자고 강요를 안 했지만 자기 스스로 저를 따라 나서는 건 물론이고 아니 그냥 교회에 가는 것 자체를 행복으로 알고 또 즐겁게 느꼈던 그런 아이였어요. 제가 따로 씻기지 않아도 잠들기 전엔 꼭 성경을 읽었고 어쩔 때는 엄마인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하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아마도 올해 들어 새로 사귄 고등학교 친구들 때문인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주말마다 다 같이 모여서 어디 놀러 갈 생각이나 하고 아니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 즉 수요예배 저녁예배 때도 마찬가지인 게 자기 친구들이랑 카페에 간다면 애가 계속 빠져요. 물론 친구들과 노는 것을 뭐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 어린 나이의 친구 너무나 소중한 존재죠.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저희 아이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언젠가 우리 딸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거라 믿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이러다가 정말 혹시나 우리 딸이 영영 주님 곁을 떠나지도 모른다. 이런 엄청난 불안과 공포가 계속 제 마음과 영혼을 괴롭히고 있어요.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 딸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까요? 다른 기독교분들 자녀들도 이런 시기가 혹시 있었나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애들한테 누구나 다 그런 시기가 있었다며 기다리면 결국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온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제 마음은 너무너무 괴로워요. 어쩌면 좋을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저기요 아줌마 당신 주님도 해결 못해주는 걸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기독발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좀 더 빡세게 해봐요. 2번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도 종교의 자유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강요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게 강요고요. 또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종교를 강요한다는 건 자기 자식을 내 부속품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이 짓고 있는 이 죄를 진정 용서해 주리라 생각하십니까? 3번 뭐 대신앙? 도대체가 아니 니들이 아나키랑 다를 게 뭐냐? 미치려면 혼자 미치든가 진짜 토각질 올라온다. 이봐요 정신나간 아줌마 종교든 이념이든 다른 뭐 생활 방식이든 아니 그게 뭐든 다 마찬가지야 누군가한테 억지로 강요를 하는 거 이거 무조건 범죄예요 범죄 그런 만큼 내 장담하는데 당신 다른 말이죠 교회나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줌마의 그 일방적인 강요를 싫어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정신 차려요 아줌마 당신 그러다가 딸이랑 연 끊겨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4번 저기였으니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강요를 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기독교가 아닌 사람 말은 아예 듣지도 않겠다 여기서부터 썩은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그런 당신이 과연 딸한테 강요를 안 했을까요? 정말 그럴까? 애가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겠지 이제 반항할 수 있고 또 저항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거부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왜 안 도와줄까요? 이거 잘 들어라 당신 주님이 당신의 소원을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한 당신 딸의 소원을 먼저 들어준 거지 그지같은 엄마의 종교 강요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말이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바로 내가 그 피해자니까 당신 같은 부모 때문에 매일매일 울고 빌었으니까 그 그지같은 고통 잘 들어 교회나 주님이 싫은 게 아니야 그냥 아줌마 네가 싫은 거지 5번 모태신앙이라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아이한테는 어마어마한 폭력입니다 그 어린 나이 그동안 자도 신념도 없이 부모 때문에 억지로 질질 끌려다니다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나이가 된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타락 아닙니다 6번 당신의 딸은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스니 즉 엄마의 행태에 질려가지고 신앙을 잃었을 거라고요 딸이 자기 엄마를 봤을 때 그 삶에서 가치를 아무것도 못 느낀 거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너 먼저 네 행실부터 고치길 바랍니다 7번 아이고 그 딸이라도 정신을 차렸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역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니까 봐봐 구원을 해주시잖아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거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죠 애가 불쌍해서 8번 야씨 내가 바로 이런 거지같은 시모 때문에 이혼까지 했던 여자야 맨날 첫날 우리 교회 와라 교회를 안 오니까 네가 그러는 거다 이딴 소리 특히 우리 아빠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데 인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라고 결국 이것 때문에 이혼까지 한 건데 어쨌든 그래요 이 집 딸아이는 그랬던 나보다 훨씬 더 불쌍하다 나야 시원하게 쌍욕 봐가지고 이혼했으니까 그만이지만 얘는 그 상대가 봐봐 하필이면 이혼도 못하는 부모야 어쩌니 이거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재수 중인 딸이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재수생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저희 아이는 모태신앙인데요 중학교 때부터 애가 교회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사정사정을 하면 어쩌다 한 번씩은 따라왔었고 그렇게 고등학교도 3년 내내 겨우겨우 데리고 다녔는데 아이가 수능을 보고 난 뒤에 갑자기 재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이러면서 조건을 걸었죠 그게 뭐였냐면 매주 일요일만큼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와 함께 교회에 가야 된다 이거요 그리고 아이는 알았다 했거든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조일마다 교회에 가는 게 옳다고 느꼈는데 아이가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뭐라더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종일 학원에 있으니까 주말만큼은 푹 쉬면서 늦잠도 자고 싶고 그런 소리를 해요 알아요 왜 몰라요 공부하는데 피곤하겠죠 힘들겠죠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고 무조건 가야 되는 거니까 주일마다 제가 아침 9시면 깨우는데 아이가 그래요 준비도 늦게 하고 교회 가는 길도 마찬가지 세워라 내워라 딴청 피우며 걸어갑니다 특히 오늘 아침도 그래요 제가 정수기 물을 한 잔 떠다 줬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냉수를 마시거든요 근데 그 물을 안 마시고 지가 새로 떠 마시는 겁니다 반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교회 가는 길도 그랬고 또 집으로 오는 길도 그랬고 단 한마디도 안하고 그냥 따로따로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집에 그냥 있었는데 먼저 집에 도착한 아이가 아빠가 집에 있는 걸 모르고 아이씨 교회 그지 같네 아니 저게 무슨 엄마야 갈까면 지 혼자 차가든가 왜 나한테 난리야 이렇게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욕설을 질러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너무 놀라가지고 집이 없는 척 연기를 했었고 아이가 방에 들어간 문을 닫고 있는 걸 확인해가지고 밖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척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얘기를 들으니까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슬프고 미치겠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온전하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저희 남편도 그래요 내가 결국 이 지랄 날 줄 알았다 착한 애를 네가 다 조졌어 이러면서 이젠 자기처럼 아이도 교회 안 보낼 거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저기요 아줌마 아니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야 이거 당신 딸이 욕한 거 아니에요 애가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해준 겁니다 욕을 아니 미친 이게 엄마야 악마야 어? 2번 아니 그래서 그 착하고 멀쩡했던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한테 욕을 하게 만드는 게 니가 말하는 그 신앙입니까 올바른 계속 그렇게 끌고 가면 흑화를 넘어서 살이 날 것 같은데요 3번 아줌마 니가 아직 살아있는 걸 보니까 아이고 딸이 진짜 착하네 4번 모태의 신앙 세상에서 제일 역겹고 썩은 말처럼 느껴져요 태어나자마자 종교가 정해져 있는 삶이라니 제발 아줌마 자식한테 끝한 거 강요 좀 하지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니네 하나님이 니네 예수님이 억지로 개처럼 질질 끌려와가지고 썩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당신 딸을 좋아해줄까요? 5번 이런 것들 하는 짓거리 보면 진짜 기가 막히는 게 예수님도 지옥에 보낼 만큼 졸라싹하고 이기적이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연들 보면 아무리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뭐 이런 게 평생 가슴에 담겨있는 그런 신념이라면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언젠가 언젠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식이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뛰어드는 게 부모고 아빠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자식을 구할 수 없다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 같이 빠져 죽어주는 게 부모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자기 신념이 자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일 위에가 자식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친 폐렴 빼고 말이죠 그거는 예수님도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